2021년 1월 학력평가 반갑습니다. 종교계신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드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에 보는 고1고1의 6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력평가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년 있는, 매년 있었던 그런 행사라서 익숙한데 사실 1학년 친구들이나 아니면 2학년 친구들 마찬가지지만 재학생 아이들이 많이 보진 않았죠. 그래서 매년 좀 새로워서 매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학력평가입니다. 학력평가 약자 학평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의평가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모의평가는 3학년 그리고 수험생들 6월, 9월을 모의평가라고 해요. 우리는 달라요. 6월 달에 보지만 기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산교육청에서 이번에 주관을 하고 3학년들은 한국교육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미리 본다는 느낌 우리는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의 느낌 올해는 교일은 6월 3일 목요일에 치르기로 했고 9일은 6월 2일 수요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최악이었죠. 중간고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학평이랑 중간고사 기간이 거의 비슷해지는 바람에 범위를 안내해 드리겠지만 범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학평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끝났고 그리고 고1, 고2의 날짜도 어느 정도 작년은 계속 미뤄졌는데 올해는 변동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험 범위는 공통수학, 방정식과 부동식 단원이고 고2는 삼각함수까지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30문제인데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3월 학평은 전학년의 전범이에요. 6월 학평은 해당 학년의 짧은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지엽적이야.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단원의 문제가 중복 출제되기도 합니다. 중복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평이 있지. 3월 달보다는 6월 때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끼리 이야기할 때 부산교육청은 서울보다 어렵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의 같은 경우에 특히나 고1, 고2의 경우에는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출제 경향? 뭐 그런 거 없어. 다만 3학년들이 치르는 시험의 경향이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1의 6월 학력평가의 흐름?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흐름은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짧다. 범위가 짧아. 짧아.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좀 치사하게 나올 거야. 같은 유형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지엽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좀 있어 보이죠. 쪼잔하게 출제될 거예요. 쪼잔하게 출제될 거예요. 보통 그랬으니까. 시험 범위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학평, 학평. 물론 중요한 시험이죠. 신용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텐데 일단 학력평가는 내신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1학년들은 착각할 수 있는데 내신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을 안 보죠. 3월 달에는 경기가 안 받고 이번에는 경기 들어가고 서울이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치르는 지역도 좀 이렇게 변동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주목을 받지 못한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제 그냥 넘기면 안 되는데도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중간고사 범위랑 비슷하다. 무슨 말이겠어. 이미 공부를 했어. 근데 아직 안 까먹었죠. 여러분. 물론 다음 날에 포맷을 시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포맷을 시키고 싶어도 일주일은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기 때문에 이건 뭐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새로운 단어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어떤 강의를 찾아서 들을 필요는 없고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신 문제와 학평의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 학평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알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꼭 풀어볼 것입니다. 실전 문제는 보통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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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주 중요하지. 기출문제의 전년도. 전년도껏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새로 이제 새로운 모의고사가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고1, 고2, 6월 학평 대상으로 숙끝 모의고사라는 콘텐츠가 이제 곧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서점에 가서도 기출문제나 실전문제. 실전모의고사라고 할까? 실전모의고사라고 할까? 그런 거를 무조건 풀어봐야 돼. 무조건 풀어봐야 돼. 우리가 내신 시험 볼 때도 전날에 작년도 우리 학교 거 혹은 주변 학교 거 풀어보잖아. 시간제서. 있어야지. 있어야지. 근데 이게 약간 휘발성이 좀 강합니다. 왜냐면 2학년까지 하고 3학년 돼서는 문제의 구성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22번까지 수원수트 공통문제 나머지 8개가 선택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휘발성은 좀 강하지만 2학년 마지막 때까지는 기존대로 21번까지 객관식 그다음부터 주관식 이게 좀 위지가 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데 넘어갑니다. 아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 학생 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학원에서 쪽지 시험을 봐?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봐? 엄마가 날 테스트에? 뭐 이런 등등등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뭐 경중을 가리고 심지어는 문제가 뭐 퀄리티가 어쩌고 하면서 3학년 수능 기출문지만 저는 풀어보고 이 찐 소리나 하는데 그거 절대 진짜 큰일 나. 물론 난이도나 아니면 문제의 뭔가 완성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평가를 해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거를 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거죠. 학생들은 수학은 답을 맞추기 위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문제 가리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좀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 중요하지 않은 시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망친 시험이어도 나름대로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주 잘 본 시험도 가치가 있는 거야. 모든 시험을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을 접할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학평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기말고사 준비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고삼이죠. 예비고삼입니다. 몇 개월 뒤 수능이 200일 남았거든. 몇 개월 뒤면 여러분 차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연습해야 돼. 시간 연습도 중요하단 말이죠. 기출문제 그냥 다운받아서 풀지 마시고 시간 꼭 재보고 내가 그 시간에 어느 정도로 풀 수 있는지를 미리 한 번 해야 그 시험날 가서 충격 안 받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6월 학리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망쳐도 우리가 쏘쏘했던 시험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혼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혼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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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